고등학교 수학 교사 이나연 씨도 올해 수능을 보기다. 수능을 가르치다, 수능을 봅니다. 삼성 등 대기업 직원부터, 교사, 간호원, 과사, 금융권 종사자까지 직종을 가르치고 대학 입시에 재도전하고 있다. 최근에 굉장히 유명했죠? KBS 김지원 아나운서님이 퇴사 후 한의대에 도전한다고, 이야. 몇천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셔서 퇴사 후에 한의대 도전하고 뉴런을 펼쳤다고 합니다. 근데 광고는 오로브카이스네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나 사회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릴만한 그런 이슈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목 자체가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 아니죠, 여러분. 사수는 가슴이 시킨다. 사수는 심장이 시키고, 오수는 운명이다 이런 말씀. 사가오운, 재수는 기본, 사수오수까지 취업난에 늘어난 장수생. 취업난 뿐만이 아니라 여러한 어떤 사회적인 요인이 지금 장수생을 좀 많이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 생각에 어? 원래 장수생은 많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딱 여러분들, 자료가 이 기사에 첨부가 돼 있어가지고 이 기사를 한번 셀렉을 해왔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연합뉴스인데요. 이 학원이 좀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음마사거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서울 한 대학의 상경계열 2학년을 마친 A씨, 21살은 올해 다시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에 도전한다. 햇수로 치는 사수생이다. 자, 일단 저랑 N수생을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수능 성적표가 있느냐, 수능을 응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 감성인데 자, 이 기자분은 햇수로 치면 사수할 나이다. 뭔가 한 방 더 매기는 느낌? A씨한테 한 방 툭 더 매기는 느낌? 햇수로 치면 사수생? 수능은 나 두 번째인데, 재수생이라 말하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하면 사수생이 돼버렸어요. 순간적으로 하면 절하되시죠? 자, A씨가 다시 수능책을 펼친 건 취업난과 진로 때문이다. 고3 때는 자신의 취업이나 장래희망에 대해 고민할 여력 없이 점수에 맞춰 지났겠지만, 대학을 다니다 보니 미래가 막막해졌다. 본인의 어떤 그 시선에 맞는,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적 위치와 걸맞은 그 어떤 기업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제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느낌? 원할 때마다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가버리니까 진짜 큰 금융 대기업 이런 곳들도 여러분이 생각해서 어? 중소기업이나 회사의 어떤 재반 자체가 마련이 안 된 곳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수의 기업들도 거진다 수시채용 돌려, 그니까 자기가 원할 때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인 어떤 그 채용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는 졸업해도 원하는 직업을 갖거나 만족할 만한 회사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다. 어렸을 때 꿈이었던 선생님이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졌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고대 경영이나 서울대 경영이나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도련 친구 중에 나 강대 들어갔어 해가지고 여러분들 서울교대나 경인교대 준비한 친구 인정? 22이나 23대 가지고 갑자기 유턴해가지고 여러분들 교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만만치 않죠. 하지만 경쟁률이 지금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빈틈을 노리는 청년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대 3수생 이상 비율 역대 최대. 와... 제수뿐 아니라 3수, 4수, 5수와는 대입 장수생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가 깠습니다. 올해 서울대 입학생 중 3수생 이상 비율은 정시 자료를 공개한 2013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3학년도 3수생 이상 비율이 10%였지만 올해 16.6% 와... 거진 1.5배 이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재수생까지 합한 비율은 58.8%로 서울대 합격생 10명 중 6명은 NS생. 정시까지 해서 여러분들 새내기의 새로 배움도 했을 때 거진 다 수염이 꺼뭇꺼뭇하고 이미 브릿지가 들어가 있고 안경 자체가 빼고 렌즈로 들어가 있는 그런 감성 이미 20살 돌파하는 그런 감성 예! 남윤곤 메가스테 입시 전략 연구소장은 특히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재학생보다 N수생이 유리했던 측면이 있다. 올해 대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 올해 엄청나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과 쪽에서 이 N수생에 대한 폭증? 그러니까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이과 상위권 전쟁은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퍼센트 보시죠 여러분들. 2013년도 하더라도 N수생 정시 합격 비율이 48% 그러니까 과반에 못 미쳤는데요. 지금은 과반을 넘어요. 거진 N수생한테 밀린다는 감성 이런 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합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 장수행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 취업난. 그러니까 이 코로나와 겹쳐서 취업난까지 볼 수 있겠죠.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인문계열 대학 졸업자 절반 가량이 취업하지 못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내가 이 정도 학교 오면 이 정도 기업엔 들어가겠지라는 그 생각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그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 전문직 따야겠다. 다시 수능 봐야겠다. 이런 이제 상황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해도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최근 들어 20대 주만의 문이 와 난리 났습니다. 제가 방송 좀 쉬는 기간에 강대 위협이라고 해가지고 송파대성학원에 잠깐 갔었거든요. 대수 때 담임선생님 거기 일하고 있는데 나도 많이 알아봤는데 어우 지긋한 분도 악수해 여러분들 어우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미미노 팬이 왔는데 누가 봐도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런 사람이 두세 명 포진해 있을 정도로 이거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 의치한 약수로 목표라고 달리겠죠. 아 이거 크지. 이거 커. 형 약대가 가장 AI에 취약하지 않은 약사들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인정?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 10년 15년 전부터 있던 소리였어요. 지금 약사분들이 지금 없습니까? 여러분들 저기 안암동 앞에 대한약국 가면 약사분들 5명이서 일하고 있던데?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 대체된다? 없어요. 여러분들 아바타 그만 보세요. 옛날 영화 그만 돌려보시고 그만 넷플릭스에서 여러분들 AI 영화 공상영화 그만 보세요. 그런 시즌이 여러분들 다가오는 걸 체감하기 이전에 이미 내 머릿속은 뭐겠습니까? 바로 고우2 미적분이죠. 봐봐. 올해부터 약학대학이 수능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 학부제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거 엄청 큰 거 같아. 이게 지금 1583명이 학부모집으로 늘어나면서 약대 선발 확대를 해서 의치한 약수를 빼네요. 6,400명.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이과상인 건 다 달려야 되지. 외대부고의 이과반이 원래는 세 반이었는데요. 이게 7반으로 지금 1학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학교의 커리큘럼 변화까지 야기할 정도로 아 이거 엄청 커요 지금? 지난해 지방사립대 자연계열 졸업한 B씨도 약대 의대 진학을 목표로 올해 다시 수능을 준비합니다. 제 주변에도 지방 쿼터제로 삼성전자에 취직한 여성분이 계신데 그분도 다시 의대를 위해서 좀 돌입하고 예.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예. 그는 대학 졸업 후 병원 사무직으로 잠깐 근무했는데 일이 적성에 안 맞았고 의사 약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약대 편입도 준비했는데 물리가 어려워 수능 보는 게 낫겠다. 와 그쵸? 그러니까 이 피트하고 또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수능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사실은. 마침 대다수 약대가 학부제로 전환하는 게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올해는 물론인데 인유를 잡고 들어가 25인데 그냥 나는 20대 늦게 들어가 상관없으니까 제발 자격증만 와달라 약간 이런 감성. 굳이 지금 대학 다녀야 돼? 코로나 때문에 대학 다니는 느낌도 안. 그냥 여러분들 전문직 그 공부에다가 올인을 때려버리는 거죠. 코로나 플러스 약대 이게 합쳐져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지금 거대한 전환. 이것도 공부를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의지가 쭉 많아고 그래서 이 분석은 좀 볼게요. 수능이 쉬워지고 학력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장수행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수능 지원자 수는 49만 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응시자가 줄면서 대부분 대학의 수시 정시 경쟁률도 하락했다. 학력 인구 감소로 경쟁률이 하락하면 N수생 입장에선 대인문이 넓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정시가 확대되기 때문에 N수생 그 중에서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음 이건 여러분들 매번 수능은 어려워요. 국어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뭐 80점대였는데 절대 쉽다고 볼 수가 없고 뭐 영어 절평 이후로 변별력에 대한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완전 예전 얘기고 지금으로서는 빡빡하죠. 그리고 이미 선택감으로 바뀐 상황에서 다시금 혼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선택감으로 바뀌면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더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좀 짚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사례 부분이 좀 있으니까 하나 정도만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말 40살 카페 사장이 20년 만에 수능책을 펼친 이후로 야 이런 게 여러분들 기사가 나기 시작해요. 피식대학 최준씨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강랑 종료하고 대책하는 상담실장은 새해 들어 20대 중반 와 30대까지 와 늦가기 재수생 10명을 가까이 상담했다. 야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직장인 수능을 보겠다고 찾아온 경우가 거의 없었다. 김 실장은 20대 중반 이상 재수생 상담이 전년보다 3배 정도 늘었다. 크 엄청납니다. 이과 중심이에요. 박모씨 나 수능을 치른 지 21년 만이고 올해 다시 야 여기 20수생이세요? 아까 그 기자님 아까 해수로 4수생이면 이 사람 그럼 20수생이냐고요 박모씨 아니잖아요. 카페 한 편에 공부방을 마련하고 틈틈이 인터넷 강의 듣는다. 와 카페가 여러분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카페 인원수가 줄어들어버리니까 월세를 충당할 수 있을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게 예상이 안 된다는 카페가 이놈이 없어 아이스 아메리콜 타놓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스빈도 여러분들 전보 사이즈 공짜로 준다고 하죠.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영업으로 생계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카페를 내놨다.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약사의 꿈에 올인 와 되게 핫했던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요 부분 뭐죠? 삼성 등 대기업 직원부터 교사 간호원과사 와 교사분들도 또 나와요? 금융권 종사자까지 직종을 가르쳐고 대학 입시에 재도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굉장히 유명했죠? KBS 김지원 아나운서님이 퇴사 후 한의대에 도전한다고 야 몇천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셔가지고 퇴사 후에 한의대 도전하고 뉴런을 펼쳤다고 합니다. 근데 광고는 오로보카이스네요? 고등학교 수학교사 이나연씨도 올해 수능을 보기다. 수능을 가르치다. 수능을 봅니다. 이 씨는 약대 합격을 목표로 잡았지만 수능 성적에 따라 의대도 노려볼게. 근데 굉장히 일찍 교사가 되셨네요? 스트레이트로? 기존 피트는 유기와학 생물등 고난원 과목이 많아 도전하기 어려웠지만 수능은 상대적으로 익숙해 합격할 가능성이 클 그렇죠. 교사시니까 과학이나 이런 교육과정 뭐 간간히 한번 보셨을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내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요. 장수행이 늘어난 속도 자체도 다르고 어떤 판단? 개인의 어떤 판단도 적성이나 이런 걸 고려한 것보다도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이 코로나와 약대학부 증가 요거하고 맞물리고 저는 2022 대입을 안다로 좀 아쉽네요. 기사들이 지금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늘 선택과목 바뀌었을 때는 땅구도 뚫리고 혼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유입이 굉장히 커요. 유입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현역들이 문과가 좀 썰리는 구조로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짚어줬다면 조금 더 유익한 기사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2020 대입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3월 모의평가 있고 그 뒤에도 입시 컨텐츠 많이 할 거니까 그때 또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